실제로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지 않아도 비거리를 멀리 칠 수 있는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거리 특집 2탄으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왔어요 제가 촬영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이시훈 프로님도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니까 유튜브에 이시훈 프로 검색해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가 같이 하는 팀 채널이 있거든요 팀 골프 어필도 많은 구독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드라이버 한번 더 쳐보시죠 그냥 지금 바로 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치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네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 몸이 안 풀려서 핑계대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시훈 프로가 원래 평상시 치는 대로 한번 쳐볼까요? 프로님 프로듀고 놀리셔가지고 좋아요 하나만 더 쳐볼게요 확실히 빨라지긴 했네요 한 3, 4마일 정도는 빨라진 것 같아요 보통 100마일 때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공 조금 스피드 있게 쳐볼까요? 네 한번 있는 힘껏 쳐보세요 약간 말고 누가 봐도 세게 친다 싶을 정도로 오 좋네요 오 110마일도 많이 늘었네요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연습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물주머니를 가지고 조금 더 직접적인 임팩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이시훈 프로는 이 물주머니를 휘두를 거고 저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임팩트 백을 미트처럼 사용해서 막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 미트를 마치 격투기 선수들이 샌드백을 때리듯이 계속해서 임팩트 백을 때리면서 어떻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를 느낀 다음에 다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 거거든요 네 이해되셨죠? 저는 사실 이걸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좀 약해서 안 되겠어요 한번 바꿔보죠 역할을 바꿔볼까요? 네 넘어질 거 미리 각오하시고 이 정도 서 있으면 되나요? 좀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살살 한번 쳐볼게요 살살 이렇게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실어줄 때 이 왼발을 딛는 느낌을 잘 느껴주셔야지 이 물주머니의 힘을 그리고 우리가 공의 임팩트를 제대로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왔다가 이렇게 어떤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해도 될까요? 한번 다 해보시죠 다시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내 체중을 다 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의 안정성을 느끼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코어 발달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단순히 파워만 기르는 게 아니라 밸런스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우 좋아요 좋아요 이게 확실히 몸으로 밀어주니까 더 힐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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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보고 그 느낌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때려볼게요 공을요? 네 알겠습니다 한 두 개 정도는 조금 세게 치는 정도로 쳐보고 아까처럼 마지막에 두 개 정도는 조금 강하게 한번 때려볼게요 두 개는 조금 세게 마지막 두 개는 모든 힘을 실어 네 왜냐하면 무게가 너무 달라 좀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몇 개 안 했는데 진짜 엄청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생각보다 두 개는 조금 스피드 있게 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해볼게요 이게 힘이 빠져서 다시 한번 스피드 있게 해볼게요 좋네요 이번에 두 개는 최대한 세게 때릴 거예요 최대한 세게 아까 우리 마지막에 세 번째 쳤던 것처럼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파워를 낸다 생각하고 물주머니로 공에 힘을 실어줄 때의 느낌을 잘 살려볼게요 힘을 실는 스피드는 비슷한데 거리만 증가했네요 근데 확실히 이게 제가 마지막에 친 거는 이 무게를 실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느낌을 좀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스피드는 비슷한데 임팩트 시점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비거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용한 연습 방법이거든요 마지막 공은 좀 진짜 있는 힘껏 한번 때려 보시죠 210m 넘어가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처음은 아니고요. 처음은 아닌가요? 지금 이 앞에 보시면 클럽 스피드랑 토탈거리 이 두 개만 제가 틀어놓은 데는요. 실제로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지 않아도 비거리를 멀리 칠 수 있는,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특히 임팩트 백을 치거나 미트를 직접적으로 물주머니로 때리는 연습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시점을 정확하게 캐치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을 조금 더 묵직하게 맞는 듯한 공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임팩트가 힘이 잘 실리지 않는 분들은 이런 연습을 따라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물주머니가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훈련은 평상시에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 백을 치는 것만으로도 공에 힘을 실는 타이밍을 깨달으실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임팩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리신 뒤면 300m까지 늘리시죠. 근데 진짜 이 훈련을 조금 잘 활용해서 내 몸에 익히면 진짜 거리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첫 번째 물주머니 영상을 올리고 나서는 요즘 SNS에서 굉장히 이 연습을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트레이너 분들도 더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이 골프업계 쪽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연습 방법을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물주머니를 하는 걸 토대로 이렇게 밑을 치거나 배팅티에 올려놓는 연습 방법들은 제가 고안을 해낸 게 맞지만 애초에 저 물주머니를 통해서 몸의 중심을 잡고 불안정한 물에 힘을 실어서 때리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는 원래 있었던 트레이닝 방법이라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시은 프로가 300m를 보내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 이시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